카메라 보관함 프로딘 카메라 보관함은 여러가지 크기의 제품이 있습니다. 이 제품은 프로딘 48EX로 48L까지 넣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 액정 표시장치는 온도와 습도를 나타내며 조절 버튼이 밖에 나와있어서 조절이 편리합니다. 제품 안쪽을 보시면 3개의 선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선반마다 스티로폼이 들어있어 렌즈나 바디에 흡집이 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. 이 제품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먼저 7200MHz 이 카메라 3시 이렇게 높은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